엠블랙 앙케이트 안녕하세요 이빙입니다 엠블랙 앙케이트 솔직하게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 아 난 둥이 형이다 제가 지금 천둥이 제일 많아요 천둥은 왜? 둥이 형이 굉장히 착하신 것 같고 문화도 굉장히 예쁘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같이 좀 처제 아 지금 다른 걸 노리고 있구나 우리 산나라박씨와 가족이 되고 싶군요 이거 괜찮네 저 미루씨 미루씨 왜요? 누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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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질문 야한 동영상을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멤버 셋 서주세요 미루 미루랑 김이랑 수모가 나왔어요 아 형 형 저 안 붙였어요 저 안 붙였어요 잠깐만 미루 미루는 모아서 수목 두목 잘 쓰니까 아시죠? 수목 두목 아예 잘 쓰니까 여러분 방끼도 조심하세요 지오 형이 굉장히 가창력이 뛰어나요 집에 가창력이 뛰어난 Ländern 지오 형이 다 스테이버가 감사합니다.